아 지민이네 아니 뭐 다들 다들 뭐 알람 받아? 왜 왜 요즘 라이브 하면 다들 들어오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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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시 불러볼까요?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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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이슈가 생일을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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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 빨리 연습해 민희한테 빨리 연습하라고 너도 빨리 연습하라고 아미분들이 아미분들이 저 시키면 바로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아이돌력 딸리면 안 된다고 우리도 이제 그만큼 연습하라고 그런 이야기 했던 마리모 봤어요 마리모 슈가 봤습니다 주가야 라니카 고맙다 재윤아 데이프 몇몇 в 7 9 10 15 감사합니다.